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전략 입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과 연이은 해외수출로 이제는 일회성 테마주에서 시장 기대주로 변모한 모습인데요. 또한 그동안 재미없는 뇌수주로 뽑혔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 러브콜을 받는 수출주로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상반기 코스피 코스닥이 20% 넘는 급락을 보일 때 한국항공우주는 5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상반기 카이가 답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는 수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윤정부의 세일주와 함께 미국, 폴란드 시장을 공략해 가고 있죠. 다만 다른 방산주들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LIG 넥수어는 6개월 동안 7% 올랐고요.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빠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 기대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펼쳐진 걸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하락장 속에서 인내심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저점 매수보다는 빠른 현금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순매도 주요 종목들을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한 달 동안 8% 올랐는데 1,40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에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로 꼽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에는 계절성과 그리고 수출, 환율의 삼박자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종목별로 코멘트도 정리해보면 한국항공우주는 우프라이나 재건 이슈와 함께 완제기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완제기 수출 계약이 4조가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온도 좋습니다. 2분기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계속될 것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유효하다고 전했고요. 다만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다릅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신사업 투자 부담이 있고요. 또 지주자 성격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적극적으로 담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네, 손영장의 급부핑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최호선 부지임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즘 방송하러 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부지임장님 요즘 출근할 맛이 나세요? 출근해야지 또 고객님들 전화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어제는 모처럼 외인 매수도 나오고 지수도 좀 오르고 했는데 오늘 또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뒤집어집니다. 부지임장님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좀 점검을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기존에 나오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들이랑 다르게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게. 작년이나 올해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의 상승의 키는 외국인한테 있다고 보는데 2021년부터 어제까지죠. 7월 6일까지 외국인 순 매수를 좀 보게 되면 작년에 25조 4천억을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제가 옮겼을 때 10시까지는 올해는 17조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3조에서 42조 지금 매도 중에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네, 맞습니다. 2020년은 빼고. 네, 맞습니다. 참여원에. 그래서 외국인 쓰고 계시는 HTS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작년 1월부터 보시면 그래프 차트가 1월 달에는 순매수에 행보하고 있었는데 급격히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2021년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개인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반대로 우상향으로 개인들이 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어제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어제 반등 나오기 전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022년 7월 5일 전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9,700억 매도를 했고 개인이 1조 4,668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추세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코로나 사태가 좀 일단락된 뻔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면서 긁어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추세가 외국인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하루에 30%, 50% 오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추세 반전의 흐름이 아니라 하락에 의한 어떤 수급의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들이 수급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어제만 해도 조금만 올라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양시장에서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에만 7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계속 2,300선이 위태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한 다음에 지금 750선이 깨진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개인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팔아야 하는지 더 들고 가는지 앞서 소장님께서는 좀 버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점인 생략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투자에 나오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자동 매수가 답이다. 자동 매수? 네, HTS에서 자동 매수를 걸어놓고 화면을 보게 되면 지수 급락할 때 사실은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매수 아무리 좁게 보는 종목이라도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띵동 매매를 좀 하시라고. 그냥 저 아래쪽에 매수 효과 낮은 데다 대놓으라는 말씀인가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의 지수 하단에 밸류제이션이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장중에 낙폭 한 8%나 5%로 걸어놓고 설정에서 플러스 3%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락장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주식 매매할 때 전략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현금 포함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되고요. 비율 조정으로 시장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현금 비중을 얼만큼 시장마다 조율하냐 그다음에 2차자님의 2차 조정지 비율을 어느 정도 조율하냐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H에서 자동매매 시스템을 여기에 적용을 좀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개인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 급락했던 장애 급반 등 나오는 큰 수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흐름이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 때 본질적인 경쟁적인 회사들이 사실은 향후 텐베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장기 보유하는 종목들은 수량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투자 흐름에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미국의 GDP 내 민간 투자 정부 비중을 좀 보게 되면 2018년부터 비중이 확대됩니다. 핵심 근거는 2018년부터 미중 갈등 이후에 레벨업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공공망 관리 때문에 미국 내 캐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시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인텔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황에 투자해서 캐시를 가져오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주가가 안 좋더라도 그런 회사는 점진적으로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 청신업종 네 가지 이렇게 부진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하반기는 시작했고요. 지금 포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비싸질 때는 우산이고 뭐고 없이 일단 비는 피하고 볼 일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 청신업종 네 가지를 한번 기억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기본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을 대응을 하되 돈이 갈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데에 집중하자는 의도에서 네 가지 업종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업종은 아니고요. 사실 시가총의 상위주 빅10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번 달만 해도 FOMC가 7월 26일에 열리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8일 새벽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2300원 지키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금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나오게 되면 분위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지수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코스탑 같은 경우는 셀티누 헬스케어가 입증이니까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게임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수변정성을 이용해서 사실은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가가 오르니까 제가 두 번째 차로 현대차 아이오닝을 샀는데 일반 표현으로 만땅을 하더라도 전기세가 18,000원. 정말 싸네. 기능값을 아끼려고 사실은 첫 번째 차를 디젤차를 샀는데 지금은 만땅을 하면 15만 원 나옵니다. 디젤은 참... 이런 흐름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경기 도라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줄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엔진 자동차를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에 있어서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LG 에너지 솔로션이 사실 대장주인데 7월 27일 날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흐름이 될 텐데 그래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가 문제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르겠으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정유화학주들이 역시나 돈을 도망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대편 사이드도 관련해서 대응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오프라이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종도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방산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긍정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또 방산주 관련해서 종목을 가져오신 거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종목이죠?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L.I.D.X.1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의 양상이 미사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나토 문제 관련해서 우리 윤 대통령이 나토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통령님이 유럽의 나토에 관련해서 회의를 간 적이 없는데 그만큼 글로벌 정치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그중에 우리나라 무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I.D.X.1이 그렇게 해서 수출을 받고 있어서 일단 수익적인 분야에서도 2020년에 매출이 터너라운드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산 무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업종 및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대표주의는 L.I.D.X.1을 좀 가져왔습니다. L.I.D.X.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까 정유화학 부분에 한번 부진장님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그냥 유가 오르면 정유주 사라 이러고 유가 빠지면 반대로 또 하라는데 그 논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정제 마진의 스프레드 거래 때문에 이익이 커진다고 보게 되거든요. 스프레드 거래요? 그러니까 엑스모빌 같은 글로벌 회사랑 다르게 국내 회사들은 전연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석유의 수출 계약을 1년, 2년 전에 선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 급등했던 이유가 최근에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물량 대비 정제에서 팔려고 할 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속하게 되면 사실은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급락한다 하더라도 국제 시세가 떨어지는 거지 우리 일반 시세 판매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처음과 끝에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으로 주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SO1을 좀 권해드리고 정의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에 있어서 SO1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가 방향성을 보면서 트레이딩해도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했지 않은 수장이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막 부임장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갖고 오신 4개 청신호 업종 그거 그중에서도 LIG 넥스원 시장이 어려운데 어려운 장이 사실은 기회장인데 심리가 내가의 잔고랑 그다음에 분위기에 의해서 투자 의사 결정이 바뀌거나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